안녕하세요. 볼만창 의자들입니다. 울산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된 이후 축구계가 시끌시끌합니다. 국축의 모든 이슈가 홍명보라는 이름 안에 갇힌 것 같거든요. K리그 계속되어야 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감독 선수들은 열심히 주중경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길을 맞아가면서 저희도 대표팀 선임과 관련된 컨텐츠를 찍었는데 이것과 별개로 K리그 프리뷰도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요새 진짜 노잼이야. 유로 진짜 좋아했는데. 밑에서만 공 돌리고 끝나. 유로보다 더 흥미진진하다고 평가받고 훨씬 더 많은 골이 터지는 K리그 22라운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기는 9일 오후 7시 30분 대파계에서 열리는 대구와 인천전입니다. 대구 포항을 상대로 3대3으로 비겼습니다. 막판이 김진혁 선수의 득점이 골로 인정됐더라면 승리까지 할 수 있었던 경기라 좀 더욱 아쉬운 결과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최근 2연패를 끊어냈고요. 그 두 경기에서 모두 득점이 없었던 게 고민인데 포항을 상대로 3골이나 뽑아내는 등 여러모로 좀 얻은 게 있는 경기였습니다. 세징냐 에드가 세드가가 모처럼 동반 폭발한 것도 호재인데요. 두 선수가 같은 날 골을 넣은 거 찾아보니까 2021년 12월 당시 전남가에, 당시에는 FA컵이었죠. 코리아컵 결승 2차전이 마지막이더라고요. 하지만 잃은 것도 있습니다. 벨톨라가 임대만료로 뛸 수 없는 상황에서 중원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요신호가 퇴장으로 이번 경기 뛸 수 없습니다. 골키퍼 오승훈 역시 지난 경기 부상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고요. 일단 골키퍼야 최영은이 공백을 메울 수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중원은 고민이 좀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황재원이 중앙으로 이동하는 게 가장 유력해 보이는데요. 이럴 경우 오른쪽은 장상원이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영입한 외국인 이탈로는 비자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은 조성환 감독 결별을 치르는 첫 경기입니다. 조성환 감독은 5일 김천전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드러냈고요. 그날 경기를 끝으로 물러났습니다. 경기는 후반 43분 터진 무고사의 걸로 1대1 무승부로 끝이 났는데 경기는 김천은 시종 밀렸지만 막판 집중력을 보이면서 동점골 넣었거든요. 인천 입장에서는 3연패를 끊는 귀중한 승점이었습니다. 사실 인천은 조성 감독 체제에서는 3-4-3이라든지 3-5이라든지 이걸 두 축으로 해서 전방 압박보다는 뒤에 진을 치고 역습을 노린 형태의 경기를 했잖아요. 과연 변재섭 대행은 어떤 스타일을 보일지 이날 경기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당장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대구만 봐도 감독교체 후에 확 스타일이 바뀌었잖아요. 공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이명주가 지난 김천전의 부상 후 처음으로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면서 이번 경기 출전 각을 재고 있다는 게 아마 인천에게는 가장 큰 호재가 아닐까 싶고요. 발등이 좋지 않은 공격수 박승호의 출전 여부 역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제르소는 아직 시간이 걸릴 전망이고요. 4월 열린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는 1대1로 비겼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팀 모두 당시 팀을 이끌었던 사령탐이 모두 팀을 떠난 상황입니다. 대구 홈에서 열린 5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3골 이상이 나왔는데 결과는 2승 1무 2패로 평평했습니다. 이번에도 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경기에서 골맛을 본 양팀의 상징과도 같은 두 외국인 선수 키플레이어로 하겠습니다. 대구는 세직냐? 인천은 무고사입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같은 시간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김천과 수협의 경기입니다. 과거 20세 대표팀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선후배가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을 벌입니다. 선두 김천이 5위 수협을 홈으로 불러드리는데요. 김천은 7기 전역자들이 만년 휴가를 간 상태에서도 아주 스무스하게 정말 스무스예요. 세대교체 정확히는 사수와 부사수의 인수인계가 기대 이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그렇죠? 저도 놀랐고 정준혁 감독 통화해도 정준혁 감독 놀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등병 1병이면 자기 임무도 까먹고 그럴 시기인데 내용을 떠나서 결과만 봤을 때는 전역자들이 별로 그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인천 원정에서 다 잡은 승리 놓쳐서 승점 1점을 얻었지만 울산과 포항 역시 같은 라운드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경기 연속 무패 여기에 최근 3경기에서 1실점에 그칠 정도로 역시 수비는 김천이 가장 단단하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김천 내부적으로도 정준혁 감독이 구축한 시스템에 새로운 선수들이 잘 녹아들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자면 골키퍼죠. 인천전에서 골물을 지킨 김동헌의 실력적인 부분을 김동헌 대단한 골키퍼죠. 지적하기보다는 김준홍이 주전이자 22세 자원이어서 그게 사기지. 사기였던 것 때문에 지금 한 가지 고민입니다. 지금 최근 2경기 연속골을 놓은 박상혁이라던가 최근 물오른 최기훈이 22세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미드필더 이승원이 조금씩 기회를 22세로 받을 것 같습니다. 이동경이 제품을 찾고 8월 중에 이동준이 돌아온다면 그때 진정한 완전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스웹은 3경기 연속 무패 중입니다. 주말에 홈에서 울산을 상대로 기나긴 연패를 끊고 1대1로 비겼습니다. 쉽게 지지 않는 팀. 최근 3경기에서 한 골 반 내줄 정도로 수비도 괜찮은 상태입니다. 고민이 있다면 지금 몬레알, 정재민, 톱자원 다 떠나보냈는데 여기에 안병준을 부산에서 영입했지만 이 경기까지는 살짝 대비가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최전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동헌은 정통 스트라이커는 또 아닌 선수여서 전방 무게감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안병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4년 전에 스웹의 1부 승격을 이끌었고 돌고 돌아서 커리어가 참 재밌죠. 포구바가 맨유 맨유라고 그렇게 하던데 지금 수부 수부입니다. 수원과 부산을 3번씩 오고하는 그런 커리어를 쌓고 있는데 본인에게도 스웹이 특별한 팀인 만큼 조만간 팀에 데뷔를 해서 좋은 역할을 펼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에이스 이승호는 지금 햄스트링 증세로 두 경기 연속 빠졌는데 주중보다는 주말에 맞춰서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울산전에서 후반 중반 투입됐던 안데르손이 선발로 돌아올 것 같고요. 울산전에서 그다지 임팩트를 발휘하지 못했죠. 트린다지를 또 선발로 쓸지 아니면 손준호를 처음으로 선발로 투입할지는 아마 김문중 감독이 고민할 것 같습니다. 대전의 러브골을 받은 정승원이 7일 버전으로는 잔류각이 지금 잡혔기 때문에 왕성한 활동량을 다시 한번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3월 맞대결에서는 김천이 4대1로 승리를 했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고 기플레이어는 김천 유강현 수웹 지동원으로 하겠습니다. 둘은 지난 맞대결에서 각각 팀 데뷔골을 넣었는데요. 그날 이후로 지금 득점이 없는 지동원 그리고 총 3골을 넣었지만 지금 슈팅 대비 득점이 많지 않은 유강현 두 선수 모두 보여줘야 할 게 더 많습니다. 10일로 가보겠습니다. 오후 7시 30분 포항 스틸라드에서 열리는 포항과 강원전입니다. 포항 대구와 비기면서 코리아커포와 무패행지 6경기로 늘렸습니다. 먼저 퇴장을 당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리드를 잡으면서 경기를 주도했지만 마지막 고배를 넘지 못하고 아쉽게 비겼는데 분명 무너지지 않은 포항의 단단함 확인이 됐거든요. 고민도 느껴졌습니다. 포항식 비대칭 전술의 핵심이 완달손의 경기력이 최근에 좀 아쉬운데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수비다 보니까 그쪽에서부터 무너지는 양상이 좀 나오거든요. 포항이 지금 7경기 연속 실점 중인데 7경기에서 무려 11골이나 내줬습니다. 최근 공격진이 전반전부터 골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팀이 좀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높아지나 했는데 많은 실점 분명히 좀 아쉬운 상황이고요. 여기 이날 경기에는 지난 경기 퇴장 여파로 박태하 감독과 허영준이 나설 수가 없습니다. 점잖은 박태하 감독 그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거든요. 허영준의 공백은 일단 조르지가 매일 공산이 커보입니다. 퇴장당한 채로 45분을 소화한 선수단은 약간의 피로감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패에 빠졌던 강원은 또다시 연승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까다로운 광주를 2대0으로 잡았는데 의미 있는 승리였던 게 일단 야구가 빠진 후에 전술적인 변화 속에서 얻은 승리라는 점 사실 야구가 전방에서 싸워주면서 강원 공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했잖아요. 좋았죠. 짧은 시간 전술적 수정 후에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면 승리까지 챙겼다? 강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고요. 여기에 이위연 선수의 중앙 미드필드 기욕 역시 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김희석, 김대우 등이 연이어 다치면서 중앙 쪽에 숫자가 좀 부족한 강원인데 인천전부터 내세운 고육지책이 멋지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좋은 기운을 넣어주고 있고요. 이제 이 기욕도 출전 시간 늘려가고 있죠. 완연한 회복세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강원은 더 다양한 카드를 중원에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측면에서 영입된 김경민도 시간을 늘리고 있고요. 여기에 포백도 안정감을 찾으면서 지난 인천전에 이어서 두 경기에서 무실점을 이어가면서 선두 추격에 박차를 가하는 강원입니다. 5월 강원 홈에서 열린 두 팀의 첫 맞대결은 포항의 4대2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당시 정재희가 헤트트릭 기록했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두 팀 모두 공격력이 물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많은 골이 터지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보겠습니다. 포항전에서는 강원전 헤트트릭 이후 긴 침묵에 빠졌다가 공교롭게도 지난 주말 대구전에서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예열했던 정재희를 강원에서는 지난 경기에서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새롭게 이상원의 파트너로 떠오른 정한민을 키플레이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같은 시간 울수문수 경기장에서 열리는 울산과 광주전. 와 이거 많은 분들이 모일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울산의 A매치급으로 많은 기자들이 찾을 것 같습니다. 서울 갈까 전주 갈까 하다가 아 울산이구나 표를 끊는 기자들을 봤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7일에 홍명보 감독 내정 소식을 발표를 했고요. 8일에 임생협회 기술이사가 브리핑을 통해서 선임 과정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 중에 홍 감독이 더 이상 울산을 막기 어렵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홍 감독이 언제까지 팀을 맡냐 이 경기가 고별전이 될 수 있고 주말 경기가 고별전이 될 수 있고 어쨌든 홍 감독이 무슨 말을 해야지 이게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홍 감독이 어떻게 대표팀 지휘봉을 잡게 됐는지에 대해서 아마 집중이 쏠릴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홍 감독의 이목이 쏠리지만 그래도 앞서서 서문에서 얘기했던 대로 K리그는 계속되어야 하고요. 울산은 2위 광주는 8위입니다. 울산은 지난 수입전에서 1대1 무승부 광주는 강원 원정에서 0대2로 패배하면서 두 팀 모두 지금 두 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울산이 금요일 그리고 광주가 일요일에 경기를 치러서 휴식시간이 이틀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광주는 다시 울산 원정길에 오르는 만큼 체력적인 면에서는 울산이 아무래도 유리해 보이는 그런 경기인데요. 그래도 울산도 고민이 있습니다. 일단 홍 감독이 얘기한 대로 부상자가 많습니다. 지금 김영건, 황석호, 이명재 주전 포백으로 분류할 수 있는 선수 중에 3명이 지금 부상으로 빠지면서 일단 수비 안정감이 떨어지고 있죠. 여기에 무엇보다 빌드업에 지금 애를 먹고 있다는 점이 최근에 경기력적으로 상대를 압도하지 못한 이유로 분석이 됩니다. 여기에 측면에 지금 루빅손이 빠진 점도 측면 공격에서도 여파가 어느 정도 느껴지고요. 입단을 앞둔 야구와 정우영은 발표가 살짝 좀 늦어지는 저희가 월요일에 녹화 중인데요. 화요일에 발표 두 선수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아마 데뷔를 이날 할지는 모르겠지만 데뷔를 하더라도 좀 적응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광주는 강원전에서 추가 부상자가 일단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준용 감독은 지든 이기든 기존 스타일을 고수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만 브루노 허율, 이 왼발 왼발 센터팩 조합이 광원전에서 시너지를 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측면에서 경기를 풀어가는 점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엄지성의 공백이라고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잘 만들어가고 마무리가 되지 않는 문제 아마 이준용 감독은 광원전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을 것 같고 이 점을 어떻게 풀어갈지 그리고 지금 강원전에서 교체 출전한 아마도 이건희라던가 아니면 이희균에게 울산전 키를 맡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최근 양팀 사이에는 의외의 상성이 있습니다. 광주가 최근 울산전의 3연승 아주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홍명보 감독과 이준용 감독의 지략 대결 경기가 어디로 튈지 궁금합니다. 키플레이어는 울산 보야니치, 광주 이건희로 하겠습니다. 보야니치는 김연건이 빠진 울산에서 알맞은 패스를 전방에 공급해야 되는 그런 중책을 맡았고 4-2 패스 한 번에 상대를 긴장시키는 능력을 여전히 발휘하고 있고요. 이건희는 울산에 최근에 좀 강했는데 최근 울산전 3경기에서 두 골을 넣으면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최근 3경기 연속 지금 골을 넣지 못하고 지금 슈팅도 쏘지 못하고 있는데 울산전을 통해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고 싶습니다. 울산 팬들의 반응이 어떨지도 이날 경기가 굉장히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같은 시각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과 제주전입니다. 전북 멸망전에서도 웃지 못했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지지하는 서울을 상대로 1대5 충격패를 당한 후에 주장교체, 합숙훈련 등을 통해서 분위기 세신을 노렸는데요. 송민규, 티아고의 골로 앞서 나갈 때만 하더라도 와 드디어 결실을 보나 보다 했는데 또다시 막판 실점으로 무너졌습니다. 2대2 무승부, 김두현 감독 부위무치로 8경기에서 단 1승도 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최하위에 있습니다. 운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뒷심 부족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날도 추가 시간을 넘지 못했는데 확실히 전북이 팀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게 잘 나갈 때 전북은 이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 팀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새 경기를 보면 벤치에서부터 불안합니다. 당연히 선수들도 이를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김두현 감독도 경기 후 막판 실점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또 고민을 토로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어제는 티아구가 3경기 연속골로 살아났고 한국형이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는 점인데 두 선수는 대전전 후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출전 가능성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김진수 선수와 그리고 이수빈 선수 누적 경고로 이번 경기에 뛸 수 없습니다. 제주는 지난 라운드 홈에서 제주를 상대로 짜릿한 3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공격력적으로는 상당히 답답하던 제주였는데 물론 서진수와 임창우의 골은 모두 원독골이기는 했지만 이날은 꽤 날카로운 모습을 여러 차례 만들어냈거든요. 제주가 올 시즌 3골을 넣은 게 3월 대전과의 2라운드 이후 처음이더라고요. 여기에 선수들의 집중력도 높 보였고 왜냐하면 서울이 쫓아오는 과정에서도 지금 흔들리지 않고 끝내 극장골을 만들어내는 힘을 보였기 때문에 향후 흐름을 탈 수 있는 모먼텀을 마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 정도더라고요. 일단 서진수가 5월 26일 수협전 이후로 모처럼 골맛을 봤고 헤이스 역시 모처럼 괜찮았거든요. 여기에 여름 이적장에서 영입한 카이나가 데뷔전에서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드는 플레이를 몇 번 보여줬기 때문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전에서 부상으로 나간 김건웅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중원적 운영에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 경기에 부상으로 나서지 못했던 임채민은 턱 쪽이 좀 좋지 않다고 해요. 이번 경기도 출전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 가지 호재가 있다면 유리 조나탄이 그 최근 들어서 가장 출전 확률이 높은 경기라고 합니다. 첫 맞대결에서는 제주가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날 결과로 결국 페트레스크 감독이 사퇴하게 되는 결말을 맞았는데요. 이전 5경기에서는 전북이 4승 1므로 제주의 절대 우위에 있었습니다. 기록 보니까 전북이 치른 지난 5번의 경기에서 모두 전반골이 나왔고요. 제주 역시 원전 경기에서는 전반골이 더 많이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포인트는 전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골맛을 본 두 공격 에이스를 키플레이어로 하겠습니다. 전북 송민규, 제주 서진수입니다. 마지막 경기도 같은 시각,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서울과 대전의 경기입니다. 6위 서울과 11위 대전의 싸움입니다. 두 팀은 주말에 나란히 승리를 거두지 못했는데 서울은 제주 원정에서 2대3으로 패하면서 연승 행진이 3경기에서 종료됐고 대전은 홈에서 전북을 상대로 0대2로 끌려가던 경기를 2대1로 따라잡는 저력으로 승점 1점을 따냈습니다. 여전히 대전은 3경기째 승리가 없지만 황세 부임 후 착승을 거둔 광주전에 이어서 무서운 뒷심으로 승점을 따냈다. 이건 대전이 가장 크게 달라진 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최근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서울이 더 낫다고 할 수 있지만 뒷심과 투쟁심은 또 다른 영역의 이야기여서 서울이 강등권에 있는 팀의 쳐들한 몸부림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이날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정상으로는 서울이 다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제주 원정에 다녀와서 7일에야 지금 복귀를 했기 때문에 그 차이는 아주 크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은 제주전에서 전반 초반에 강상우가 허리 부상으로 이른 시간에 교체가 됐습니다. 아마도 주중 훈련을 해보고 출전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고 측면에서 에너지 자원으로 지금 강상우가 좋은 활약을 최근에 펼쳤기 때문에 결정할 경우 적지 않은 데미지가 예상이 됩니다. 이태석은 왼발 킹 능력은 좋지만 김기동 감독이 풀백에게 원하는 기동성 측면에서는 강상우보다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기성용은 복귀까지 다소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원은 기존 이승모 류제문 조합 아니면 지쳤다고 판단한다면 팔로시비치 백상훈이 출전 시간을 받을 것 같고요. 대전은 새롭게 영입한 김문환 마사가 황 감독의 계획대로 각각 30분, 20분 여분을 뛰었습니다. 아직 90분 풀타임을 뛸 컨디션은 아니라는 그런 판단인데 짧은 시간이지만 건제를 과시했죠.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선수라는 건 분명히 증명을 해냈습니다. 마사는 어시도 하나 기록을 했고 서울전부터는 조금씩 출전 시간을 늘려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전북전 후반에 투입된 윤도영의 경우 윤도영 잘하더라. 이 연기를 좀 바꿔놨다는 평가를 하던데 서울전 필승 비기로 꺼낼 것 같습니다. 대전 입단 후에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천성훈 그리고 전북전에서 선발 출전한 날개 최건축까지 묶어서 부상자 공백을 어느 정도 상세할 정도의 스쿼드를 지금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팀이 안 좋은 상황에서 시즌 중에 영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대전이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 팀 상성을 보면 이민성 감독이 대전에 있을 때는 유독 울산과 서울에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서울을 상대로 최근 5경기에서 3승 2무 지난 4월 맞대결에서도 3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또 이 경기의 포인트는 김기동 감독과 황소론 감독의 만남인데요. 김기동 감독이 은퇴할 때 당시 포항 감독이 황소론 감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략 대결을 펼칠 기회가 없었는데 황 감독이 당시 김기동 감독 은퇴식에서 기동인은 나중에 덕장이 될 거다. 이렇게 덕담을 한 인터뷰를 지금 찾았는데 두 감독이 어떤 인연으로 어떤 만남을 가질지 보고 싶고요. 키플레이어는 서울 일류첸코, 대전 천성훈 두 스트라이커를 골랐습니다. 일류첸코는 제주전 멀티골로 11호 골 지금 득점선도 달리고 있고요. 전북 시절 2021년 이후에 3년 만에 지금 두 자릿수 득점이고 천성훈은 인천에서 10경기째 득점이 없었는데 대전 이적 후 4경기에서 2골 그리고 하나같이 지금 중요한 골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자신을 잘 아는 감독이 오면서 날개를 단 그런 모습입니다. 22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이번 라운드 대박 경기 대박 관중 기원하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